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화살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문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큐피드의 화살이 사랑을 상징하며 중세 유럽에서는 궁수가 화를 쏘며 전쟁과 정복의 상징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화살은 그 자체로 목표를 향한 정확한 추적을 나타내기도 하고 강력한 공격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화살이 꿈에서 나타날 때 그 상징은 매우 다채롭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살은 본래 목표를 향해 날아가는 물체로 꿈에서 화살을 본다면 그것은 목표를 향한 의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 꿈은 자신의 목표가 명확하고 그 목표를 향해 정렬된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목표가 불명확하거나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화살을 보는 꿈은 당신의 현재 상황에서 목표 설정이나 의도 표현이 필요한지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화살은 무기로 사용되며 그 자체가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성격을 띄기도 합니다. 화살이 꿈에서 등장하면 종종 외부의 공격이나 내면의 갈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화살을 맞는 꿈은 실생활에서의 갈등이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무의식적 반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화살을 쏘는 꿈은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화살은 그 특성상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 날아가는 물체입니다. 이는 명확한 목표 설정이나 정확한 방향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화살이 목표를 향해 날아가는 모습을 보는 꿈은 당신의 삶에 있어서 목표나 계획을 정확히 세워야 할 필요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표를 벗어나거나 실패하는 장면은 당신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어떤 장애물이나 갈등에 직면해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선물한 꿈 의인을 만나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한다. 불화살을 본 꿈 남자는 직장에서 승진하게 되고 여자라면 집안에 결혼식이 있게 될 것이다. 사냥분의 화살에 맞은 흰 돼지가 자신의 품으로 달려드는 꿈 의사가 되거나 기계, 전기, 화학, 컴퓨터 개통으로 진출하면 발전한다. 다만 자라면서 수술 수가 있으니 건강에 주의 상대방이 쏜 화살이 자기 몸에 맞는 꿈 기관이나 관청을 통해 일이 성사되거나 결혼 신청을 받게 되며 그렇지 않으면 병에 걸리게 된다. 자기가 쏜 화살에 다른 사람이 맞는 꿈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일이나 계획하는 일이 잘 이루어질 꿈 자신이 불화살을 만든 꿈 자신이 경쟁상대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 화살을 맞는 꿈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행운이나 불행, 여행, 자신을 향한 기난, 재난 또는 이성을 향한 크로포즈 사랑의 포로를 의미한다. 꿈 속에서 자신이 화살을 맞았다면 이 꿈은 관직이나 중요한 자리에 등용될 대길몽이다. 앞으로 사회적으로 출세하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화살에 맞는 것은 여러 명의 사람 중에 자신이 홀로 뽑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총이나 창검 화살 등으로 상대방을 사살하기 위한 공격 준비를 하는 꿈 어떤 말썽이나 낭패, 재물의 손실 등에 부딪혀 피해를 보게 된다. 총이나 홀로 누군가가 자신을 쏘는 꿈 외부에서 소식이 오고 재판, 소송, 계약, 승부, 교섭, 거래 등 상황이 호전되어 유리한 결과와 원만한 성취를 거두게 된다. 상대방이 자신을 쏘면 가족들 중에 병자나 액화를 당하는 사람이 발생하고 주위에 어감 및 박해나 부당한 손실과 피해로 인한 애로와 근심을 겪게 된다. 화살로 뱀을 쏘아 명중시키는 꿈 화살로 뱀을 쏘아 명중시키는 꿈을 꾸게 되면 모든 일이 자신이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화살에 대응하는 관역에 관한 꿈 화살과 반대로 관역, 표적은 여성을 상징한다. 화살에 맞아도 조금도 아프지 않는 꿈 성적 쾌락을 맛보고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화살에 자신이 맞는 꿈 수많은 사람 중에 자신이 선택되는 꿈, 승진, 합격 등등 화살을 쏘는 꿈 화살은 남성의 상징이다. 대체로 공격적인 무기는 남성의 상징이다. 화살을 썼는데 다른 사람이 맞은 꿈 계획한 일이나 진행 중인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의미한다. 화살을 품에 지니고 있는 꿈 건강이 회복되고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풀리게 될 것을 의미한다. 화살이 날아와 가슴에 박힌 꿈 시험합격이나 승진 등 행운이 따라게 될 것을 의미한다. 화살이 망가지거나 꺾어진 꿈 계획한 일에 차질이 생기거나 많은 노력에도 아무 성과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화살이 주변으로 빗발처럼 쏟아지는 꿈 뜻밖의 이득이나 행운이 따르게 될 것을 의미한다. 활 시위가 끊어지는 꿈 좌절, 배신, 이별 등이 있게 된다. 활로 날아가는 새를 맞추어 떨어뜨리는 꿈 관직에 오르거나 공개적인 일이 성서된다. 활도 쏘아 뱀이나 용을 맞추는 꿈 대기하여 만사가 영통한 길몸이다. 활을 당길 때 활이 억세어 제대로 당길 수 없는 꿈 형제, 부모, 친척 간에 화목하지 못할 것을 암시한 꿈이다. 활을 쏘아 달을 맞추는 꿈 전쟁터에서는 반드시 이기고 공격할 때마다 반드시 이긴다. 활을 쏘아 표적을 맞추는 꿈 소원하는 일이나 입학, 시험, 취직 변해 등의 일이 이루어진다. 기록이 때가 화살표 대형으로 하늘을 날아가는 꿈 바라고 있던 희망사항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 합격, 당선, 승리, 성공 등이 있다. 남에게서 활 화살을 받거나 자기가 들고 있는 꿈 남의 도움으로 지금까지의 노력이 열매를 맺는다. 남이 자신에게 화살이나 활을 선물로 준 꿈 귀인을 만나 많은 도움을 받게 되어 사업상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승진, 시험에 합격하는 등 소원을 성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쏜 화살이 다른 사람을 피해가고 본인에게 맞은 꿈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이 되거나 승진이나 시험 합격 등 행운이 따르게 될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을 활로 쏘는 꿈 자신이 먼 길을 가게 될 일이 발생한다.